서울시가 결혼 이민 여성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에서 타국 이민 여성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취업의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보완하고자 이번 취업 박람회에는 통역이나 외국어 교사 등 결혼 이민 여성들의 특성을 살린 6개 직종, 11개 업체가 현장에 참가합니다. 전문 상담사다 와서 취업에 대한 준비 과정 같은 것도 다 설명해 주실 거고 또 면접도 현장에 11개 업체가 들어와서 현장 면접을 치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 여성의 수는 약 4만 명. 2012년 기준 결혼 이민 여성의 취업률은 57.4%로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상용 근로자의 비중이 낮고 일용직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과 비교해 단순 노무직이 많아 취업 직종 또한 열악한 것이 현실. 이번 취업 박람회에서는 단순 일용직보다는 전문직으로 고용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한 성령외과에서는 외국인들을 상대할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글이 서툴러 이력서 작성이 어려운 결혼 이주 여성들은 1대1 맞춤 코칭 부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구직 상담, 창업 기초 컨설팅, 다문화 가족 상담 등의 자리를 마련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 이민 여성이면 누구나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시민청에서 열립니다. TBS 홍의정입니다.